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쟁박보, 한이 이기는 방법, 한이 간단히 이기는 방법,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차로 장군을 쳐서 궁이 올라오는 수밖에 없죠? 자 여기서 어떻게 해둬야 될까요? 여기서 병이 이렇게 달려드는 수가 좋습니다. 차가 여기부터는 끝나죠? 그렇다고 이거 먹으면 차가 죽으면 안되기 때문에 아 이거 꼼짝만 돼요? 차가 이쪽으로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? 이때 장군을 치고 궁이 올라오는 수밖에 없을 때 상도 죽고 차도 죽고 아이고 이건 뭐 말이 안되죠? 그렇다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. 장군 치고 올라오는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두면은 여기서 수비를 할 수가 아 수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도저히. 그렇죠? 이거 여기 차가 여기 붙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먹으면 예 말이 안되죠? 아 좋습니다. 이렇게요. 그래서 장군을 치고 궁이 올라올 때 병이 이렇게 들이대는 수로 상대방은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